랭스이빙 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는 내내 쇼핑이 절정에 달해야 할 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풍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특히 1년 중에 가장 핫하다는 블랙프라이데이도 이번 주지만 예년과는 다를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시플러스에서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달라질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매장 앞에 밤새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사라질 거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 같아요. 네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대형 가전 매장 또 할인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밤샘 줄 행렬은 축소되고 온라인 쇼핑으로 대신하면서 쇼핑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지난 23일에 보도했습니다. 보통 전형적인 블랙프라이데이의 풍경은 유통 매장 앞에서 밤새 텐트를 치고 기다리다가 새벽에 매장 문이 열리면 미친 듯이 돌진을 해서 파격 할인가의 제품을 사는 그런 광경이었죠. 그런데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년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의 열기는 식었고 또 그 열기가 고스란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의 특징 중 하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곳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이번 달 내내 할인 행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 행사의 경우 4일, 11일, 25일에 실시하고 오프라인은 7일, 14일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인 27일 개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온라인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 매장을 찾는 쇼핑객들이 예년만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블랙프라이데이 매장을 찾을 손님이 없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예 온라인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런 온라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마존이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할인 행사가 코로나19로 늦춰져 10월에 진행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7월 예정이었던 유료 회원 아마존 프라임대상 할인 행사를 지난달 13일에서 14일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대의 행사와 함께 시작된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량이 이미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겟도 11월 내내 블랙프라이데이 가격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홈디포도 11월과 12월 내내 블랙프라이데이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서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장을 직접 찾는 쇼핑객들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온라인 할인 행사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니까요. 굳이 매장 갈 필요가 없어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모닝컨서트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계획인 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매장을 방문 시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고 답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매장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4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미국과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소비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7%가 이번 연말 연휴 쇼핑 시즌에는 작년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뚜렷한 온라인 쇼핑의 강세가 연말 연시까지도 이어지는 셈인데요. 실제 이번 조사에서 연말 연휴에 직접 매장을 찾아 둘러볼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45%로 작년 조사 때 6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소비 심리를 알아서인지 업체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매장에는 아예 없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월마트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X를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고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만 할인 판매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타겟 역시 온라인 판매에 주적하면서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위해 주차 공간을 2배로 할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핑 문화의 흐름 때문에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땡스기빙 데이부터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미국 온라인 판매액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18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도비사는 11월과 12월 온라인 매출이 이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올 연말 쇼핑 대목에도 그 타격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됩니다. 특히나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매업체들이 기대했던 연말 쇼핑 대목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예 업체들도 온라인 쇼핑 쪽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매업체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온라인 쇼핑 강세 현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쎅스기빙 데이 연휴에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23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쎅스기빙 데이 당일에 문을 닫은 매장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홈디포, 아이키아, 트레이더 조스, 알디, 메이시스 등의 주요 업소들이 문을 닫고요. 반면에 랄프스, 홀푸드, 스마트 앤 파이널 등은 쎅스기빙 데이에 영업을 하지만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의 땡스기빙 데이에는 문을 여는 곳보다는 닫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기 전에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풍경. 물론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달라지는 연말 쇼핑 풍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